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봉차트 배웠던 거 잘들 복습하셨을까요? 우리 차트의 기본, 그리고 봉차트를 그리는 방법, 또 일봉, 하나의 봉이 의미하는 것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일봉 하나를 보고 앞으로의 죽과 흐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연결된 여러 봉들 속에서 특정 봉의 형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죽과 상승을 예고하는 몇 가지의 봉 패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망치형입니다. 모양을 보니까 기억나시죠? 이 망치형 일봉은 어떤 때의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죽과가 쭉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랫고리가 달린 양봉의 망치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전날처럼 매도세가 우위여서 은봉이 형성되다가 장 중에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시가보다 종가는 높은 가격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런 경우 보통 상승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신호를 봅니다.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 쭉 하락추세를 그리다가 망치형, 아래골에 달린 양봉이 나왔죠? 그 뒤에 바로 추세가 전환돼서 한참 또 상승 그래프를 그립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망치형이 나타났다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에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락추세 끝에 망치형이 떴고요. 그 다음에 상승추세로 딱 전환이 됐죠. 네, 넘어가서 두 번째 망치형을 딱 위아래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영망치형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긴 윗골에 달린 은봉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요날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윗골에 달린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은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사실 이때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면 더 좋은 상승전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주의사항 말했듯이 앞에서 본 망치형처럼 강한 상승전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매도 심리가 어느 정도 매수 심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음날의 시가가 영망치형의 종가보다 높게 갭을 딱 상승 갭을 형성하게 된다면 신뢰도는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윗골이 안에서 그 가격대 안에서 형성되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그 윗골이 달린 가격대 부근에서 아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건데 이런 사람들 다 털고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 깨끗하게 다 털고 다시 그 가격대로 올라섰다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상승 삽바형이네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비교적 윗골이는 짧고 몸통은 긴 양봉을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날은 장 시작한 가격이 당일 중에 저가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보다 꽤 높은 가격에 장을 마감하게 된 상황이죠.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꽤 강하게 메소제가 유입됐다는 뜻이니까요.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상승 전환 신호가 더 강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보세요.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는 상승 삽바형이 조금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 하락 추세 계속되다가 상승 삽바형 나오면서 짧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도 가파르지는 않지만 하락 추세가 조금 지속되다가 상승 삽바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엄청 운 좋게 갭상승에다가 장대 양봉까지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차트 열어놓고요. 적용이 되는지 직접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상승 장악형인데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전봉의 몸통을 모두 감싸는 이런 상태의 양봉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전봉은 은봉이고요. 당일봉은 양봉이에요. 여기서 이 다음 날 봉의 종가가 양봉의 종가 대비해서 또 상승했다면 아주 더 강력한 추세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에 예시로 솔로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하락 추세가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은봉을 모두 감싸는 긴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다음 날의 종가가 또 양봉의 종가 대비해서도 훨씬 높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추세 상승 반전을 확인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다음 다섯 번째 관통형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나 바닷건에서 이 관통형이 출현하면 의미가 있는 신호라고 봅니다. 전봉은 마찬가지로 은봉인데 당일봉은요. 시가는 전일 종가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강력히 말수세가 유입돼서 종가는 이전 은봉의 50% 이상을 관통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이 되는 형태입니다. 뭔가 어제 대비해서 더 빠질 것처럼 보이다가 쭉 밀어올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요. 하락 추세 끝에서 은봉과 양봉 나란히 떠있는 거 보이시죠? 양봉이 시가는 전일 은봉 대비 밑에서 출발했지만 이전 은봉의 50% 이상을 관통하면서 빨간색 양봉을 만든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 추세는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넘어가서 다음으로 여섯 번째 상승 잉태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몸통이 긴 은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짧은 몸통의 양봉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임신한 엄마의 배 모양 같다고 해서 잉태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때는 추세 반전 신호라기보다는 우선 관심, 움직임을 모색해야 하는 식인데요. 이 다음 날의 종가가 앞선 두 개봉의 고가보다 높다면 그때서야 좀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라고 읽습니다. 예시로 서부 TND의 차트를 가져왔고요. 몸통이 긴 은봉 다음에 사실 짧은 몸통이라고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잉태형의 양봉이 나아졌고요. 그 다음 봉의 종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았죠. 그래서 그 뒤로 아주 길게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상승 잉태형이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일곱 번째, 벼령. 벼령을 볼 건데 벼령에는 조금 여러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상승 십자 벼령.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은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 봉이 시가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추가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매소세부터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만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의 하락을 막으려는 매소세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특히 십자가형 봉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네, 다음은 십자 새뼈령이에요. 장대 은봉 다음에 개파락으로 십자가 발생한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요 다음 날 상승 갭을 만들면서 긴 양복이 추가로 또 형성된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 세 번째 봉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반전 가능성은 더 높겠죠. 새뼈령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두 번째 봉이 십자가가 아니라 은봉이나 양봉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봉은 마찬가지로 상승 갭으로 출발한 긴 양봉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봉이 양봉이면 상승 반전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세 번째 봉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에서는 두 번째 봉이 은봉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길이가 매우 짧은 은봉이고요. 그 다음 갭 상승으로 시작한 양봉을 딱 띄웠어요. 그러니까 새뼈령인 거죠. 그 뒤로 많이 올랐네요. 네 넘어가서 여덟 번째 상승 반격형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은봉이 발생하고 다음 날에 시가까지 더 낮은 가격에 개파락으로 심지어 출발을 했는데 매수세가 확 붙어서 몸통이 긴 양봉을 만들고요. 그래서 전날 종가 근처까지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죠. 이 경우에 직전 움직임에 대한 반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상승 반격형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의 차트를 보면 상승 반격형이 나와준 다음에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상승 집계형입니다. 그림 보면 두 개의 봉의 저가가 비슷한 가격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두 개 이상의 봉이 더 이상 어떤 가격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저점이 비슷한 형태를 상승 집계형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두 개의 봉의 저점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이 양봉이라면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예시의 차트를 보면 여기 하락 추세 끝에 두 개의 봉이 저점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 뒤에 바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기는 했네요.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패턴입니다. 적삼병 주가 하락 마지막 국면에서 세 개의 양봉이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 적삼병이라고 하고요. 그림의 양봉을 보시면 시가와 종가, 고가가 연이어 3일간 모두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번 봉, 3번 봉의 시가는 전봉의 몸통 안쪽에서 출발이 되죠. 전일 시가보다 아래 가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계속 올랐다는 뜻이죠. 하락 국면에서 이런 적삼병이 발생하면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냥 뭐 상승 추세에서 적삼병이 나왔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차트 보시면 반가운 적삼병 뜬 다음에 차트 쭉 밀어 올렸죠. 여러분 어때요?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봉 패턴들 오늘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런 패턴들 몇 개만 외워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 나 주식해서 돈 완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차트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요. 어떤 특정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배운 상승을 예고하는 봉 패턴들이 나와줘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죠. 제가 가져온 예시들은요. 제가 또 각 사례에 맞게 딱 상승 전환을 잘 한 놈들 위주로 골라왔기 때문에 딱딱딱 잘 들어맞는다고 아마 더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봉 패턴을 오늘 배운 것들 우선 기억은 해두시고 혹시 익숙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아 그래도 이 친구들 추세 전환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형태의 봉 차트가 뜬 종목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차트를 하루 종일 다 돌려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조건 검색식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MTS에서는 대부분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고요. HTS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삼성증권 HTS를 쓰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증권사들 HTS도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HTS 이렇게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면명을 입력하는 란에 조건 검색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화면명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삼성증권은 고급 종목 검색이라는 툴이 있네요. 저는 이것을 활용합니다. 조건 검색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아준다고 해서 조건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봉패턴이 그려진 차트를 이 툴을 활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봉패턴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봉패턴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캔들 패턴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하면 오늘 우리는 상승반전 추세들을 배워봤으니까 상승반전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봉패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상승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봉패턴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 오늘 배운 것들 위주로 해서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상승사빠형 한번 볼까요? 누르면 설정 부분에 기본값으로 검색식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우리가 복잡하게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검색 딱 누르면 조건식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쭉 검색이 돼서 뜹니다. 과연 얘가 잘 찾은 게 맞나? 상승사빠형이 뜬 차트를 골라냈을까? 맨 위에 종목을 눌러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미래세증권 EOB 우선주가 나왔네요. 보시면 현재 봉기준 잘 찾았습니다. 상승사빠형이 딱 떠 있죠? 그러면 아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겠네. 괜찮은 종목이라면 관심종목에 한번 넣어볼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이 바로 전에도 하락추세가 나오다가 상승사빠형이 나왔는데 뭐 그다지 오르지 못하고 다시 추세가 꺾인 거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네요.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 종목의 과거 차트 흐름까지 보면서 이 패턴이 이 종목에 잘 적용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 미래세증권 EOB는 이건 상승사빠형이 잘 맞는 종목이 아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검색해서 나온 종목들의 과거 흐름까지 쭉 보면서 그 패턴이 또 잘 들어맞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심종목으로 편입해서 내 예상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보면서 공부를 다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하신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예고하는 봉 패턴들 같이 찾아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락 패턴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직접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싫으시더라도 주말에 주딘이 탈출기와 함께 알찬 주말 보내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